마지막으로 안녕하십니까..? 안녕하십니까.. 안녕 친구들 네 안녕하세요 저 이거 처음 봤는데 저 노잼이라고 안 주시는 거 아닐까요? 이은혜가 인사동도 가보고 광장시장도 가보고 했으니까 전통의 멋도 있고 재미있는 그림도 많은 벽화마을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나이가 세상이니까 오늘은 너가 형이야 내가 이제 형이라고 할게 알았어 아 그렇게 바로?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예나이 형 가시죠 예나이 형 잘 따라와 알겠어요 역시 여기 이렇게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거 먹어보자 나도 이거 초등학교 때 먹고 안 먹어봤어 맛있는데요? 왜? 너 갑자기 혼자 간다리야 뭐 있냐?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신발 이쁘네 너 어디서 배웠어 이런 거 모르겠어 이 옷을 입고 이런 거 걸으니까 진짜 옛날 사람 같다 그쵸 여기 보면 이런 벽화 같은 게 되게 많잖아 그래서 여기가 벽화 마을이야 아 벽화요? 펜다다 힘들어 펜다야 펜다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, 레디 롤 액션 아이 너무 귀여워 손 안 들어가요 그냥 강한 남자처럼 해봐 액션 예스 컷 잘 찍었어, 잘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팀에 치워주세요 개인팀에 치워줄게 이거 봐 가위바위보 아, 졌어 내가 사줄게 우리 여기 사진 한 번 찍을까? 네 하나, 둘, 셋 스테이크 소스도 있어 스테이크 소스도 있어 오늘 어땠어? 오늘? 재밌었어? 재밌었어 많이 먹어 네 자, 옌아 뜨거워 먹어봅시다 오직 오직